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댄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는 복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좋든 나쁘든 또 훌륭하든 그렇지 못하든 세상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인품과 성격과 업적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인품이 훌륭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면 존경과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조건과 배경과 실력 가지고 있더라도 구원 밖에 있다라면 복음 밖에 있다라면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세계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조건과 배경과 실력을 가졌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작 자신에게는 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을 짓누르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2차 선교사역 중에 세운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주장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큰 혼동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결국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세상과 사람 편에 서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이면 속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손해와 불편함이 오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우리 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을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왜 다른 복음을 줬냐면 진짜 복음을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이리처럼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변질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순간순간 속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속입니까? 잘못된 주인을 붙잡고 따라가도록 틀린 주인을 의지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나 이 시대 가장 무서운 창세기 3장은 바로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선악가를 그것도 에덴동산 한 복판의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이 선악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하필 선악가를 만들어서 또 선악가를 만들었으면 저 에덴동산에 잘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딱 이렇게 두시면 될 텐데 그거를 제일 잘 보이는 한 복판에다 둬서 왜 아담을 그렇게 유혹하고 속이냐고 이런 오해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선악가는 무엇입니까? 선악가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당시 아담이 에덴동산의 모든 생물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에덴동산 전체를 다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순간 이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왜?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가 그 에덴동산 모든 것을 다 움직이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선악가를 두신 겁니다. 그것도 에덴동산 한 복판에 그래서 아담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24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선악가를 두신 거죠.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한 복판에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오직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악가를 한 복판에 두신 겁니다. 반대로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보검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놓치도록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불화살을 쏘아 대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뿌리가 땅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근데 복음에서 벗어나는데 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육적인 것은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풀리지 않으면 즉각 즉각 반응을 나타내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참된 복음은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 위치를 유리하게 만든 데 쓰이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충분히 자신의 총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만 딱 눈 감고 그냥 절하면 됩니다. 그게 뭔 대수입니까? 평생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딱 한 번만 그냥 눈 감아달라고 그냥 절하면 됩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알고도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현실 앞에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항상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협상을 하도록 속입니다. 굳이 고생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오직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그냥 대세를 따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현실과 문제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 길을 찾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속임과 유혹 앞에 여러분들은 당당히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복음만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오직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역사가 없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오직을 했던 초대교회가 그 강한 유대 종교를 그 어마어마한 헬란 문화를 그 엄청난 최강의 로마를 초대교회가 결국에는 정복했습니다.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오직의 시간표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겠다. 마치 에스도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으로 결론난 사람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안 망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계속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뭔가 내가 바라는 뭔가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습니다. 여러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른 복음만이 모든 것이다. 회복의 복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강한 오토로 강한 자세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저주를 받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와 성교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2차 성교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행위와 행실과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건 종교의 가르침이고 종교론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사탄과 지옥 제한과 저주를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례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헷갈리고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 귀에 수많은 말들이 들립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어떨 때는요 헷갈려가지고 이게 진짜 보금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오히려 사람의 말이 현실의 소리가 더 그럴듯하게 더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불신자 중에 자신은 평생을 법을 하나 어긴 적이 없다는 심지어 교통 신호등 어기고 빨간불 이런 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살아오면서 남한테 한 번도 해꼬지질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평생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빈손으로 시작해서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예수 종교 그거는 연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지옥 가지 않을 거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있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의가 대단하더라도 결국 부정한 자입니다. 더러운 옷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거는 세상의 의인입니다. 그 의로는 절대 창세기 3장 지옥과 사탄의 권세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란 것은 여러분이 봤을 때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대단해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참 믿음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처럼 다 특징이 뭐죠?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단순하단 말은 뭐 머리에 든 것이 없어서 그냥 무턱대고 아닙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붙잡았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단순함과 어떤 확신합니까? 바로 복음만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당장 안 되는 것 같고 응답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히려 세상의 불신자가 더 앞서가고 더 출세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잘나가고 더 좋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도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지 아무리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올려도 바벨탑이라니까요. 결국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다시는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만큼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불신자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앞에서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과 현실과 환경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이고 복음만이 전부 다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할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머무름칠 게 없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발판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에게서 복음 하나만을 빼앗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만 놓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현실과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만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놓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붙잡고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만을 회복하고 이 복음만을 누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